고수님 나오세요. 어! 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희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본인입니다. 그러니까요. 나보다 능력 있는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가 좋은 게 근데 여기도 모순이 있는 게 정답인데 이거 어떤 거야? 한 번이면 좋다고 봐라. 아 지금 기다려봐줘. 너무 오바스럽고 너무 그냥 아니야 어?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. 항상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 말. 진짜 말대가 꼬박꼬박하네. 연예인 사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여자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할 때 만나서 한 3시간 있었는데 어제 경험이에요? 아니. 스피치인데 다 연애 상담을 하고 대한민국 연예대상 신혜성씨입니다. 오 연예대상? 제가 잘해서 유수상이 아니라 베스트 드레서상입니다. 전진씨입니다. 이제 옷을 만들 거예요. 나를 탑니다. 와우 지금 전화주시면 30% 세일입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넙 촛어 그리고